우리 주인법, 상인법 최단기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기간은 주택은 몇 년이에요? 2년 중요하고 상가는 1년인데요. 1년인데 주택은 2년만 딱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인정되냐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안 나가도 돼요. 본인만 원하면 4년이 보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몇 년이 보장이 되는 거냐면 무려 10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무려. 그런데 계약 갱신 요구권이 언제 도입됐냐면 정확히 4년 전에 도입이 됐어요. 올해 7월에 이게 만기가 돼요. 올해 7월에 이게 만기가 되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올리겠지. 몇 년 치를? 그렇죠. 앞으로 4년 치를. 한 번에 여러 번에? 한 번에. 그래서 지금 전셋값이 막걸리 드셔서 그런가요? 전셋값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전셋값이 올라가면 목까지 덩달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월세 말고 집값. 물론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세를 못 사면 월세로 내려갈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월차임 전환율이 있는데 이 월차임 전환율은 뭐를 월세로 전환한다? 보증금을 월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몇 퍼센트? 2%. 그런데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어떻게 했어요? 동결했죠. 이건 기준금리 더하기냐 곱하기냐. 그리고 2%냐 아니면 4.5배수를 곱하느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계산 문제를 하나 낼 수 있는데 계산 문제를 낸다면 주택으로 낼 것 같아요. 상가로 좀 낼 것 같아요. 당연히 주택으로 내겠죠. 왜냐하면 주택이 좀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으로 한번 나오는 예상 문제 한번 좀 만들어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법정 갱신 같은 말로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 말이 없다가 연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2개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여기 2개월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별 하나만 할게요.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몇 개월이었냐면 1개월이었거든요. 상가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막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너무 속박하다. 이거를 준비할 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을 당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개월 전까지. 상가는 여전히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고요. 법정 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단 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최단 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주택인데 2년 계약했거든요. 주택인데 2년 계약을 했는데 둘 다 임대인 임차인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이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되죠. 그럼 이제 몇 년이 된 거지? 4년이 된 거잖아요. 4년이 끝날 때 이거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그 계약 갱신 요구권. 할 수 있지? 그러면 몇 년 살 수 있는 거야? 6년. 6년이 끝났어요. 6년이 끝났는데 그 6년째 되는 해에 또다시 아무 말도 없이 끝나버렸네? 그럼 다시 묵시적 갱신. 뭔 얘기인지 얘기했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이게 횟수 제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은 몇 번만 행사해요? 한 번만 다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해지하고 나가도 돼요. 누구만 그래요? 임차인만 그래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보면 좀 불리해요. 임대인. 돈을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3개월.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3개월 전만 통제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돈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 임차권 승계 제도가 있는데 이 임차권 승계 제도는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속을 의미하는데 주택에서만 사실혼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요. 상가에서는 임차권 승계 즉 임차권 상속 제도는 없다.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사실혼은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집에만. 상가에도 사실혼은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공장에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지. 사실혼은 어디에만? 집에. 주택에만 있어야 된다.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규정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안 나오고 무시해도 되고 중요한 건 얘가 좀 중요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돈을 받으려고 아니면 이사 가려고. 돈 때문에, 이사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 가려고.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임차인이 돈을 받으려면 등기 명령을 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돼? 경매를 신청하거나 보증금만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야지.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 가려고. 시점이 1. 뭐 되고? 일단 임대차 기간은 종료가 됐고. 이 플러스 이 보증금을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질문, 누구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누구 단독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고 어디 가서 명령을 신청할까요? 이거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 아니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법원이 명령을 누구에게 보내고? 임대인한테 아니면 등기관에게? 등기관에게 보내는 거죠. 등기관에게 보냅니다. 등기관한테 명령문을 보내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유되는 모든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 임대인의 이행지체에 봐줬으니까요. 우리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이거 하나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혹시 나온다면 주택에 최우선 변제 한 번 나올 만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거라서 한 번 나올 만하죠. 이거 읽을 때 단위가 만 원 단위니까 어떻게 해야 돼? 1억 6천 5백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얼마까지? 5천 5백만 원까지 변제. 그러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정확하게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면 어떡해? 못 받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지. 그러면 1억 7천짜리 임차의 보증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아야 안전해요? 확정일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인데 보증금이 5천밖에 안 돼. 서울인데 보증금은 딱 5천이야. 그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 어차피 최우선 변제로 다 받을 거니까. 5천이면 얼마 줘? 5천 아니면 5천 5백. 5천만 원. 5천 5백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왜냐하면 안 되는데 줄 일은 없으니까. 상가는 예 암기하셔야 돼. 서울 기준 얼마 초과. 9억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소액은 상가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포가 어디 들어가는지 옆에다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나온다면 서울 거를 물어볼 거예요. 예전에 27회인가 26회인가 대구 거를 한 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대구 광역시. 왜 낸 거냐면 그 출제원이 대구가 집이겠지 당연히. 고양이거나 집.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욕 한 번 해줘야지. 어떻게 방법 없잖아. 그렇죠? 주임법, 상임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어중에 중에 키워드 중에 뭐가 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 여기다도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을게요. 최단기간 2년, 상가는 1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은 몇 년 보장? 4년 보장. 그리고 상가는 몇 년 보장? 10년 보장.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주택에서 몇 년간 내보낼 수 없고 4년 상가는 10년간 내보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때 인정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될 때 인정.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런데 시점이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 6월에서 2개월 전 이때 인정하는 거고 상가는 언제? 6월에서 1개월. 이게 원래 똑같았거든요. 계정을 예말한 거예요. 주택만. 몇 개월에서 몇 개월로. 1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을 당겨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 임차인에게 강력한 무기를 줬으니까 누구한테도 강력한 무기를 줘야 되겠어요.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어떤 무기를 줬냐면 거절 사유. 거절 사유가 몇 기 이상 차임 연체일 때 주택 2기. 그 다음에 상가는 3기.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거 두 개 다. 여기도 별. 여기도 별. 이런 차임 연체의 기수가 나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안 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택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임대인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대인 실거주의 목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은 임대인 본인 들어가 안 들어가? 직계 존속도 들어가요. 직계 존속이 누구예요?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 임대인이 나라고 하면 위에 부모님, 자녀는 아니고 존속이 왜 또 자녀야? 자녀를 모시고 사시나? 존속 아니잖아요. 존속은 위에. 그러니까 부모님, 조부모. 이렇게 비속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임대인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주택이나 상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좀 있는데 이거 두 개만 기억할게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파손이 아니고 중대한이 파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과실일 때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과실이 일이어야 거절할 수 있다. 중과실. 중과실. 이걸 일단 조심하시고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과실을 중과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잘 나와요. 전부 다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정도는 충분히 거절할 만한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갱신 요구를 하고 나서도 임차에는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게 어디서만. 주택만. 그래서 주택은 임차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은. 몇 개월만 지나면 효력 발생. 3개월. 그런데 상가는 그게 없어요. 이 뭔 말이에요. 상가는 없다가. 못 나간다고. 내가 갱신 요구 했으면. 그런데 어디는 나갈 수 있어요? 주택은. 상가는 못 나가. 그럼 상가는 만약에 갱신 요구를 했으면 몇 년 살아야 돼. 영업을 몇 년 해야 돼. 여기서 상가에서. 1년.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갱신 요구 했다가 바로 나가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장에서는 법정 갱신이 있었었잖아요. 법정 갱신 기간에는 나가도 돼. 상가도. 그런데 무슨 갱신 동안에는 상가는 못 나가. 갱신 요구를 했을 때는 못 나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법정 갱신은 어떻게 되는 게 법정 갱신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 없었을 때. 그때는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이 나갈 수 있다. 아무 때나 나가도 돼. 3개월만 지나면. 그런데 주택은 심지어 자기가 뭐 했을 때도. 갱신 요구 했을 때도 나가도 돼. 주택은. 대단히 유리하지. 우리 임차인한테. 그런데 상가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 중에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간다면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 1년치. 1년 못 나가니까 1년치. 차임 주고 나가는. 이 방법은 있긴 하죠. 그리고 차임 증감 청구에서 증감에다가 동그라미. 증감은 뭐하고 뭐를 합쳐 부르는 개념. 증액, 감액. 얘는 증액이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만 가능. 20분의 1. 20분의 1이면 같은 말로 몇 퍼센트.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상가도 똑같이. 100분의 5 아니면 20분의 1. 이 정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감액 제한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대차에서는요. 이거 좀 시험에 잘 나와. 상가 쪽에서 임대인의 동의받은 전차인. 여기다 비할. 얘는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임차인이 이미 5년을 상가에서 영업했어요. 그리고 동의받아서 전대차했다. 동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전차인인. 임차인을 대위해서 또 주장할 수 있죠.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 5년. 왜 5년. 남은 거. 그게 대위한다는 거죠. 임차인이 원래 갖고 있는 권리의 범위 안에서 행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차인한테 또다시 10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몇 년이네. 10년.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핵심은 이거. 임차인의 뭐를 받은 전차인일 때. 동의. 임대인의 동의.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주택에서는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임대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당했으면 나 이사 간 거죠. 거절당했으니까 이사 간 거잖아요. 임차인이.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뭘 확인해 봐. 실거주 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실거주를 안 해요. 그럼 나는 뭐를 본 거야. 손해를 본 거지.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이 기역, 리은, 디귿 중에서 큰 걸 할 수 있대. 큰 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고 크다라는 개념만 기억할 거예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거. 환산월차임이라고 있는데 세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2년분에 어떤 차액이 되는데 이 차액이 뭐냐면 내가 살 때 환산월차임과 새로 들어온 사람의 환산월차임의 차액. 통상은 내가 먼저 살던 임차인에 쫓겨났으면 임대인은 좀 비싸게 났을까요? 싸게 났을까? 비싸게. 그럼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몇 년치. 왜 2년치냐면 내가 안 쫓겨나면 몇 년 살 수 있었어. 2년. 그러니까 3개월치 월세를 내가 달라고 하든지 차액이 2년치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입은 손해. 그럼 실제 입은 손해라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사비도 있고 또 뭐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봐요. 중계보수.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손해인 거야. 정식적 손해 이러면 안 되고. 이사비, 중계보수. 그다음에 이사비하고 중계보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청소 용역비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통상은 통상은 뭐가 제일 셀 가능성이 많으냐면 디귿번. 그럼 뭐 한 거를 청구할 수 있다? 큰 거. 여기 상가 쪽에 있는 폐업, 이거는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거라서 딱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30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가 있는데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에서 권리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다. 이 그림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기존 임차이나 여기 이제 현 임차인이 기존이에요. 이한테 이제 주는 건데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주고 받으려면 이게 1번이 되면 안 돼. 그렇죠? 뭐가 돼야 돼? 임대차 계약이 선행되어야지. 뭔 얘기냐면 내가 이 상가에 못 들어가는데 권리금을 줄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주는 거야? 내가 그 상가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임대차. 그런데 얘한테 이제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냐면 기존 임차인이 섭외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하면 거절하면 얘는 권리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호한다 이런 말 나오죠. 뭘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걸 보호제도라 그래. 그러면 이 거절을 꼭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거절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거절해도 되지만 그런 사유 없이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권리금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받을 수 있냐면 이거 별. 언제부터 언제. 6월부터 종료할 때까지. 오늘 종료면 오늘까지 받아도 되나? 그럼요. 극적으로 오늘 맡김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받아도 되죠. 이거 밑에 박스는 안 중요하고요. 여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제도는 적용하지 않아요. 전차인에게 인정하는 건 딱 하나. 계약 갱신 요구건. 권리금까지는 못 받는다. 전차인한테 권리금까지 받고 나가라 그러면 너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위반시 효과 이랬다면 위반시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뭐하면 거절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거절하면. 그러면 역시 뭘 좀 해줘야 되겠어요. 손해배상. 쓸데없이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낮은 거로 받아야 돼.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얘가 얘를 소개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얘가 얘를 은혜한테. 그런데 둘이 짜는 거야. 뭐를 많이 받으려고. 권리금을. 그래서 이게 자기가 두고 들어온 권리금은 5천인데 얘가 권리금을 3억 준다고 꼬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에서 만약에 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 5천. 얘가 주겠다는 권리금 3억. 뭐가 더 낮아요. 내가 주고 들어온 거. 그래서 그것만 받으라는 얘기야. 낮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왜냐하면 이건 짜고 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 됐죠? 그래서 낮은 거. 낮은 거. 그리고 이거 손해배상은 어차피 채권이니까 몇 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합니다. 이거 민법에서 한번 단독 문제로 가로놓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이니까 3년만 좀 기억해 주고. 자 권리금에서 혹시 나온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외.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4개가. 거절할 수 있는 예외 4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준 무기냐면 임대인한테. 첫째는 새로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자력이 없대. 어떻게 알았어 임대인은 자력이 없는지. 인근에 소문이 난 거지. 인근에. 건물주들끼리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있던 건물주한테 물어봤더니 아예 막 징글징글해. 월세를 막 열 달씩 밀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건물주들끼리는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거절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업종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그랬죠. 업종. 내가 생각할 때 업종하고 임차인들이 하고 싶은 업종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겠지만 불법적인 업종 이런 건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절해야죠.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3번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얼마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 자 옆에다 땡땡 한번 잡아주시고. 이게 우리가 국어적으로 보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뭐처럼 보여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랬잖아. 과거형처럼 보이는데 미래형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이걸 사용하지 아니할 거래. 임대인이. 뭔 얘기냐면 변호거다 이거지. 그냥 나 상가 좀 변호거고 싶어. 누가 임대인이 얼마 이상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개월수로 바꾸면 18개월 이상. 이렇게 변호거고 싶으면 거절해도 괜찮다. 자 그리고 4번은 뭐냐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 이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도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내 건물이니까. 그런데 얘가 임차인한테 뭐를 줬어. 권리금을 줬어. 그럼 결국에는 권리금을 얘가 기존 임차인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 그래서 자기가 섭외한 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은 거절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 그림상에서 보면 누가 임차인을 하나 섭외했어? 임대인이. 그래서 이 임대인이 섭외한 임차인이 얘하고 뭔 계약을 체결해? 권리금 계약을. 그러면 얘가 섭외한 이 임차인하고의 임대차 계약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표준 계약서 잠깐 정리해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서 표준 계약서가 세 개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두 개, 권리금 계약서 하나. 여기다 별. 권리금 계약서는 출자가 여러 번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는 아까 어느 장관이 만든다고 그랬죠? 법무부 장관이에요. 왜 법무부 장관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주인법과 상인법이 다 어디 관할? 법무부 소감법령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게 맞아. 그런데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 업무 자체가 어느 부서의 소간 업무에요? 국토부. 그러니까 얘는 누가 만드는 게 맞아? 국장.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 법무부 장관 들어가면 안 되고 권리금 계약서는 어느 장관이 만든다? 국장. 물론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권리금이라는 거는 각 지역별로 감평사들이 다 다니면서 평가를 다 해놨어요. 마치 공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감정평가 업무 안에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감정평사입니다.